안녕하세요. 오늘은 음악기초이론의 14번째 시간으로 조표 붙는 순서와 각 조성의 으뜸음 찾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1강에서 음이름에 대해 함께 공부했었는데요. 음이름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갈까요? 음이름을 따질 때 이 음이름들이 조성의 이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제 샵이 붙는 순서를 알아보겠습니다. 보시는 그림에서와 같이 샵은 파, 도, 솔레, 라, 미, 시 순서로 샵이 붙게 됩니다. 파에서 도는 5도 위, 도에서 솔도 5도 위 이렇게 모든 샵 붙는 순서가 5도 차이가 납니다. 샵이 붙는 조성의 으뜸음을 찾을 때는 맨 오른쪽에 붙어있는 샵을 개이름 시 로 보고 바로 그 윗음을 으뜸음 도로 따지시면 조성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 조표는 샵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으뜸음은 무엇이 될까요? 그렇죠. 맨 오른쪽에 붙어있는 샵이 도이기 때문에 그 바로 으뜸음인 레가 으뜸음이 되는 것입니다. 레는 우리나라 음 이름으로 라 라고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은 라장조가 되는 것입니다.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이 조표는 샵이 6개가 붙어있습니다. 으뜸음은 무엇일까요? 네. 맨 오른쪽에 붙어있는 샵이 개이름 미죠.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으뜸인 파가 으뜸음이 됩니다. 파는 우리나라 음 이름으로 바였죠. 그런데 조표를 보시면 이 파에 샵이 붙어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은 올림 바장조라고 하는 것입니다. 이해가 되셨죠? 이번에는 내림표, 그러니까 플랫이 붙는 순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플랫은 시, 미, 라, 레, 솔, 도, 파 이 순서로 붙게 됩니다. 시에서 미는 5도 아래, 미에서 라도 5도 아래 아까 샵과 반대로 5도 아래로 내려가는 순서로 플랫이 붙게 됩니다. 플랫이 붙어있는 조성의 으뜸음을 찾을 때에는 맨 오른쪽에 붙어있는 플랫을 개이름 파로 보고 5도 위의 음을 으뜸음 도로 따지면 조성을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. 더 쉽게 따지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자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붙은 플랫자리가 으뜸음 도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. 이 조표는 플랫이 두 개가 있습니다. 으뜸음은 무엇이죠? 네, 맨 오른쪽에 붙어있는 플랫은 미 여기서 5도 위의 음은 시, 즉 음이름 라가 되죠. 그런데 이 시에 플랫이 붙어있죠. 그래서 이 조의 이름은 내림라장조가 됩니다. 한 문제 더 살펴보겠습니다. 이 그림에는 플랫이 네 개가 붙어있습니다. 으뜸음이 무엇이죠? 아까 쉽게 따지는 방식을 말씀드렸었죠? 오른쪽에서 두 번째 붙은 플랫자리가 으뜸음이 된다고 했으니까 개이름 라가 으뜸음이 되어서 음이름 가, 즉 가장조가 됩니다. 이 라 역시 조표에 플랫이 붙어있죠? 그래서 이 조의 이름은 내림 가장조가 되는 것입니다. 조표가 붙는 순서, 그리고 으뜸음을 찾아서 조성을 따지는 것까지 배워보았는데 어려우셨나요? 몇 번 연습하시다 보면 금방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